60분 뒤 오른쪽의 위치 4.3 요리 10.6 요리 고기 잡나 바다에서 갑자기 바다에 이래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원래 사람이 없었는데 봐 저 커피집에 사람 깍찬 거 봐라 뭘 잡는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 위험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도 잘하나 촬영해봐라 저희는 저거 움직이는 거 같아요 오 그래 나중에 영화감독 하면 되겠네 영화감독 뭘 잡는다고 저렇게 샀노 고동 잡는 나 바닷가 커피집은 어디든지 장사 잘 돼 물 잡는다고 저렇게 샀노 영화감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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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감독